안녕하세요. 1과 1신중학교 1학년 영어를 담당하게 된 이태무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9년이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중학교 자료 보니까 뭐 쉽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이 봤을 때 너무 빨리 갈친다든지 그러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속도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vocabulary 시간이고요. 단어를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읽어볼까요? classmate 뜻은 반친구를 말하죠. mate 자체가 친구죠. 그래서 반친구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be into 동의어가 나왔네요. interested가 나왔네요. 그래서 be into의 동의어는요. interested고요. 관심이 많다 뜻입니다. 남학생들이라면 I'm really into sports. I'm into sports 할 수 있겠죠.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cute. cute. 뜻은 귀여운 뜻이네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glasses. glasses. 그렇죠. glass는 유리지만 glasses라고 하면 안경이 되겠습니다. be from. be from. 그렇죠. 출신이죠. 보통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이런 식으로 쓰겠죠. 어디 출신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reporter. reporter. 기자죠. reporter는 기자입니다. favorite. favorite. 명사 뜻이 있죠. 매우 좋아하는.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sport? 하면은 my favorite sport is soccer. 대답하겠지만 명사 뜻도 있거든요.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냐면은 this is my favorite. This is my favorite. 해도 명사 뜻이 됩니다. interview. interview. 그대로네요. 인터뷰고요. funny. funny. they're making funny faces. 좀 웃기는 얼굴을 만들고 있는 거죠. funny. 웃기는. match. match. 오른쪽은 soccer match죠. soccer match. 축구 시합이고요. 왼쪽은 성냥을 가리킵니다. purple. purple. 보라색이고요. 영어 표현 중에 born to the purple. 보라색으로 태어났다는데 여기서 엘사가 보라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라색 옷이요. 보라색이요. 왕족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클래시가 있어 보이죠. purple. boring. 뜻은 지루한 뜻입니다. guess. guess. 축구 시가다죠. grade입니다. grade. grade. 무슨 말일까요? I'm in the first grade. 그렇죠. 학년을 가리키죠. 1학년이다. 두 번째 grade 뜻은요. I got good grades. I got good grades in English. 영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뜻입니다. look. 뭐다구요? touching. 굉장히 touching한 장면 아닙니까? 여기도 한 다리로 한 팔로. touching하다 뜻은 감동적인 뜻입니다. friend. 친구죠. 근데 ly로 붙이면요. 명사가 행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친한이란 뜻이죠. friendly. secret. secret. 비밀이죠. 이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she is revealing secrets.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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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은 애완동물이구요. firework. firework. 폭죽을 말하죠. 불꽃놀이입니다. firework. amazing. 사진 하나하나 다 amazing하네요. 놀라웠죠? 놀라운. share. share. 공유하다 뜻이죠. 함께 나누다. luck. luck 자체는 명사죠. 행운인데요. y로 붙이면 뭐가 돼요? 아까처럼 행용사가 됩니다. lucky. 행운해. 영어 표현 중에 I'll keep my fingers crossed. 손가락을 십자가처럼 꼬았죠. 이거는요. 행운을 빌어줄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luck을 빌어주는 거네요. different. different. 하나만 다릅니다. 다른. hairpin. 머리에다 꽂는 거죠. 머리핀. make. 땡땡땡. faces. 또는 face라고 쓰면요. 어떤 표정을 짓는 거죠. 얘는 지금 angry face를 만들거죠. he is making an angry face. 얘는 funny face구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있어요. make faces나 make a face에서 중간에 뭐가 안 들어갈 때는요. 표정을 찡그리다 뜻이 있어요. oh he is making a face 하면은 표정을 찡그리고 있어요. 웃기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조금 뜻이 달라집니다. introduce. 서로를 소개하답니다. introduce. nickname. 유제색의 nickname은 메뚜기죠. 그래서 별명이란 뜻이고요. same. 다 똑같은. same이죠. item. item. 빨리 바라보면 item. item 뜻은 뭐야? 물품이나 품목이나 물건이란 뜻이죠. hobby. hobby. 취미입니다. what's your hobby? 여러분의 취미는 뭡니까? baseball. 쉬운 거네요. 야구. play baseball. 야구하다. elephant. elephant. 코끼리죠. face. 얼굴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 단어 다 끝났고요. 제가 같이 학습지로 올려놓은 영어 단어장 뽑아가지고요. 44개 정도 되는 단어 몇 개나 하는지 한번 채워보시고요. 올려놓았던 파워포인트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guys. I hope to see you very soon and please stay healthy and be strong. sided 전 one 말씀 해주세요. beware i 아멘